첫 번째 코트 넓어진 거 특히나 후위에 있는 지금 호동이 형, 강남이 슬리피 코트 넓어진 거에 대한 빨리 적응. 재윤이 속공 계속 쓰니까 속공이 어쨌든 리시가 잘 된다 싶으면 따랐다. 만약에 빠른 게 뒤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교육이하고 박신이하고 1대1로 하고 나머지는 수비. 지금까지 만난 팀 중에 제일 세요. 그런데 또 한번 부딪쳐보자고. 반전 많이 해주고 배우지마! 배우지마! 둘, 셋! 학진하고 부교인간 우리는 두 번 빼고. 오빠가 학진을 1대1로 잘 잡으라고. 알겠어? 캐치되면 속공은 항상 많이 필요해, 속공은. 그리고 봐주지 마, 절대 봐주지 마라. 열심히 해, 열심히. 절대 봐주지 마. 우리한테는 쉬운 팀 없다고 그랬어. 가자, 가자, 가자. 우리 efforts if you have a квin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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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더 나와. 안으로 더 들어가. 길가 안으로 더 들어가고 나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처음에 맞춰서나, 맞춰서. 또, 옹수 누리가 또, 옹수 누리가 또. 나이스, 세븐! 광주 블루밍 이제 정홍인 선수의 서브로 1세트 시작합니다. 오케이! 가방, 가방. 몸이 약간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터치아웃입니다. 몸이 약간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터치아웃입니다. 정신 빨리 자리고. 둘, 셋. 가방, 가방. 아웃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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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맨짱아! 씨버둥이라고. 학진 선수 네트에프트 볼을 욕심을 내지 않고 페인트성으로 장약만 틀어주면서 넣어줬는데 포인트가 됐어요.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집중! 주저주저하고 있어. 감각이 쇠깐. 쇠깐. 쇠깐 어색하잖아요. 15점 금방 끝나. 15점이 딱. 집중해, 집중. 형! 집중하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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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끝이, 끝이. 강호동의 서브. 올라갑니다. 진앙시 견차. 올라갑니다. 진앙시 견차. 오, 시야. 공격이 남았어요. 좋아, 좋아, 좋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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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여기잖아, 여기. 박수, 박수. 중요한 것은 그냥 시간차가 적당하게 공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선수들이 하는 그 세트플레이에 의한 공격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지금 공격이 나왔고요. 점수는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뒤로 와요, 뒤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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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쩌자. 그래서 라이트 온다,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페인트 주지 마. 오바된 거 봐, 오바된 거. 서브는 위기호입니다. 예션이 됐습니다. 거금될 지원 중인중인중인중인중인중인중인 бук절interest